자 오늘 방송되는 오늘이 1월 30일 화요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되는 mbn의 현역가왕의 10회 방송이죠. 중결승의 2라운드 끝장전 신곡대결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역가왕의 제작진들이 이렇게 선공개 영상을 두 개 공개를 했어요. 이미 예고 영상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간문 신곡대결이 펼쳐진다. 말하자면 10회 방송에서는 중결승의 2라운드에서는 신곡대결이 펼쳐지는데 자 오늘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신곡 무대를 선공개한 거예요. 김다연의 칭찬고래하고 그리고 전유진의 달맞이꽃의 무대를 선공개한 건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오늘 2라운드에서는 모두 14명의 참가자가 14개의 신곡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신곡 무대를 꾸미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작진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무대가 추천하고 싶은 무대가 이 두 개의 무대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선공개함에 따라서 시청률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전유진의 달맞이꽃 그리고 김다연의 칭찬고래의 신곡을 선공개한 거예요. 물론 팬덤이 있기 때문에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신곡 무대를 선공개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14명의 중결승 참가자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참가자가 김다연과 전유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참가자의 신곡 무대를 선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김다연의 무대는 칭찬고래인데 재미있어요. 작사, 작곡, 편곡이 신유예요. 신유, 그리고 미라클, 키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유진의 달맞이꽃은요. 작사가 엑스차일드 제 하나 그리고 작곡이 엑스차일드 조성연이에요. 편곡이 조성연이에요. 이 두 노래가 선공개 됐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라운드의 신곡 대결의 점수 요구가 910점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1라운드 같은 경우 1대1 라이벌전 같은 경우는 350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신곡 대결로 뒤집기가 가능해요. 1위부터 지금 14위까지 순위가 이제 1대1 라이벌전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350점이고, 배점이 자, 오늘 신곡 대결은 910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국민 응원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점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곡 대결을 통해서 순위가 엄청나게 뒤바뀐다고 해요. 뒤집기, 뒤집기, 반전의 반전이 계속된다. 이렇게 지금 예고 영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자, 볼게요. 14인의 신곡 대결이 펼쳐지는 거예요. 강혜연의 모습도 있고요. 끝장을 봐라. 이게 예고 영상이거든요. 이거는 황홀한 퍼포먼스 이렇게 신곡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14명의 참가자가 14개의 신곡이 이렇게 공개가 돼서 이렇게 10명만이 결승전에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중에 1위부터 9위까지는 이제 직행을 하는 거고 10부터 14위까지 중에서는 10위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서 한 명이 이제 추가 합격 형식으로 해서 모두 10명이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는 방송이 오늘 방송이에요. 중결승전의 2라운드 끝장전 신곡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발표가 되고 팬들이 최후의 탑10은 누구일까? 또 한 번의 대반전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김다연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있어요. 왜 놀랄까요? 그리고 자, 이렇게 손을 가리고 눈물을 짓는 참가자도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전유진도 눈물을 흘리고요. 신유 마스터가 뒤집기, 뒤집기, 뒤집기다 이렇게 멘트를 해요. 계속해서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와, 자, 이렇습니다. 전유진은 이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멘트를 해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무대 뒤에서 이렇게 엉엉 오열하는 이런 참가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리는요. 너무 행복했지만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뛰쳐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리는 이렇게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도 이제 오늘 방송 보면 확인이 돼요. 이런 방송이 오늘 방송이에요. MBN의 현역과왕의 10회 방송 중결승전 2다운드 신곡대결 끝장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현역과왕이 오늘 이제 중결승전을 마치고요. 결승전에 올라가는 10명이 확정이 되는데 오늘 밤입니다. 1월 30일 화요일 밤 9시 40분에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작진들은 김다연의 칭찬고래를 선공개했는데 잠깐 볼까요? 자,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달맞이 곳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작진들은 현역과왕의 예고 영상을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오늘 공개됐던 이렇게 선공개 영상 두 개를 소개를 했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김다연의 칭찬고래를 그러니까 6시간 전에 이렇게 선공개 먼저 했고요. 그리고 달맞이 곳은요. 전유진의 달맞이 곳은 1시간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5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조회수가요. 이렇습니다. 많아요. 조회수가 보면요. 여기 보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공식 영상을 다시 클릭을 하면은 조회수가요. 칭찬고래 같은 경우는 2만 천이 벌써 됐어요. 2만 천.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요. 2만 천 698. 그리고 달맞이 곳 같은 경우는 7882에요. 여기 보이시죠? 7882.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달맞이 곳은 1시간 전에 이렇게 공개가 됐고 이에 앞서서 6시간 전에 이렇게 칭찬고래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조회수가 더 높은 거예요. 더 인기가 있어서 조회수가 높은 게 아니고 먼저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재미있어요. 과연 오늘 이제 공개됐던 신곡 14곡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건 지금 네이버 TV거든요. 네이버 TV에 올라가면은 어떤 신곡이 더 조회수가 높아지냐. 이게 이제 인기의 척도일 수도 있거든요. 미스터트롯 시즌 안에서는요. 영탁의 찐이야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아마 14개 신곡 중에서 또 인기곡이 나오지 않을까. 히트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칭찬고래 김다인의 칭찬고래의 성공의 영상이 벌써 이렇게 업로드 된 지 6시간 만에 이렇게 2만 천을 찍고 있고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유진의 달맞은 꽃 같은 경우는 업로드 1시간 만에 이렇게 7,800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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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